탄소중립이 세계적인 대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으로 대두된 신환경이 자동차 산업의 새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그 중심에는 미래 자동차 시장의 선봉장인 전기차가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누적 5급 대수는 지난해 13만 대가 넘었다고 하니 가야흐로 전기차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차세대 토크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아이오닉5를 통해 살펴보는 현대 자동차가 그리는 전기차의 미래입니다. 자 먼저 아이오닉5의 인상을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익숙하고 정겨운 느낌, 레트로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이오닉5는 포니 디자인을 재해석한 걸로 유명하죠. 포니의 뿌리인 콘셉트카였던 포니 쿠페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닮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포니 쿠페는 영화 백두 더 퓨터의 타임머신 자동차 드로리안 DMC12와 닮은 모습으로도 알려졌었는데요. 실제로 두 차는 모두 같은 디자이너인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차 포니 쿠페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차가 드로리안인 것이죠. 셋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닮은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아이오닉5의 디자인적인 지향점은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포니를 닮았다. 아이오닉5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마주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이유겠죠? 현대자동차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상용차인 포니가 지닌 헤리티즈를 계승하고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담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엔 디자인 요소들을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명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인데요. 파라메트릭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디지털 픽셀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더한 아이오닉5의 핵심 디자인 요소입니다. 헤드램프, 테일램프, 필, 사이드미러를 대신할 카메라 등 옥곱에서 볼 수 있는 픽셀 디자인은 깨끗한 아이오닉5의 표면과 어우러져 보다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더 오래, 더 길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 전기차의 디자인은 기능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오닉5에는 공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디테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의 공기저항을 유동적으로 줄여주고 모터, 배터리의 열 관리를 도와줄 액티브 에어플랩이 적용되어 있고요. 공기역학 구조를 갖춘 20인치 공력휠 층 하차 시에만 열리는 플러시 도어 핸들 자각을 줄여주는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공기저항을 줄이고 독특한 디자인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을 넘어 후방 와이퍼를 삭제한 후면 에어로 스포일러 등 공력과 디자인이 조화롭게 구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오닉5의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닉5의 인테리어 디자인 테마는 리빙 스페이스입니다. 거실에 들어온 것 같은 포근함과 안락함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굉장히 정갈하고 안락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조작기와 정보창을 하나의 모듈러에 집약시키고 그 외 공간을 심플하게 설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삶의 공간으로 대하는 현대자동차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 사바, 차크닉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방해받지 않는 사무 공간이 되기도 하고 영화관이 되기도 하고 카페, 캠핑 텐트가 되며 이동수단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공간이 되고 있죠. 리빙 스페이스 구현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입니다. 아이오닉5의 차체 크기는 투싼과 비슷한데요. 필베이스는 무려 3000mm입니다. 이는 펠리세이드보다 100mm가 더 길고 GV80보다 45mm가 더 긴 길입니다. 더 많은 배터리를 저장할 수 있고 대형급 자동차만큼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완전히 평평한 플로어는 보다 거실 같은 공간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고밀도 배터리 셀과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충전 시 18분의 80%가 충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진정한 리빙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전기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현대 아이오닉5의 가장 큰 특징 현대자동차의 독자적인 기술 중 하나는 V2L입니다. 아이오닉5의 최대 매력이 이 기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거의 모든 일반 가정용 전자제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자랑합니다. 전기밥솥과 그릴로 요리를 하고 PC와 업무용 장비를 연결하면 이동하는 나만의 독립 사무 공간을 구현할 수 있고 게임 콘솔을 연결해 방해받지 않는 오락실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오늘은 다양한 모빌리티 라이프의 가능성을 보여준 아이오닉5와 전기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제시하는 전기차의 미래는 탈 거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 본격적으로 열릴 전기차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차돈여였습니다.